아.. 네.. 한참 만에 알아야겠네요 이게 이 석상에 맞는 파티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빛나는 거울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게 있었네요 또.. 몰라가지고 오슈트랑 캐스티를 해가지고 거울을 비추면 거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서 진행이 되나보네요 이 세상은... 칼칼... 이 사냥꾼이었나 보네요 아까의 카타르 악타를 죽였을 때 그라체스의 골고루 이 검은색은... 항상 칼칼이 있었는데 그라체스의 골고루 이 검은색으로... 하.. 그나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 10년 전 貴様を広げ、生かしておいたのには理由がある。 影とは心に浮かぶ醜い彼女は、 怒り、憎しみ、恨み、ネタは、 影が強まるほど、その力は強くなる。 そう、貴様のようにもな。 我は待っていた。 その力が極限まで高まるの。 全ては、忌まわしき炎を消しさる。 今こそ、我が命を見えとし。 ああ、死ぬ? 心を罪むめ? そして、 貴様は我が肉体をに、 貴様の権を… 私の勝利… それが… ああ… ああ… 貴様の… それが出てくる。 ああ… 아.. 아르가 넷 도사 1번 2번 2번 1번 1번 2번 3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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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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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 봅니다. 여기는 이제 됐고 그 다음 진행할 곳이요 프레임처치 프레임처치가 여기네요 여긴가 어디로 가야되지 51렉존이면 어디로 가야되 일단 프레임처치 이벤트가 어뜩 오 모모 1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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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5번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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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10번 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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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뭐야? 야 아.. 쟤도 어둠이었어? 가.. 히토와.. 잇.. 아다에 사이 슬퍼 소시데.. 고구로.. 마시간네 쟤도 닌겐 때 오록.. 유네.. 흐흐흐 시즈가 날.. 희거울이.. 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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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움이 되었을 때, 이재을 다 되었습니다. 정말로 가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정말로 가슴을 죽은 것 같았어요. 이치가 있었을 때, 제가 정말로 가슴이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은데, 그 경우에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, 괜찮아. 도로와 같은 카르디나가... 복지나... 저에게 고백이 되었기 때문... 제가... 조금만 남아xy지 않기 때문에... 내 걸음을... 글об... 그래도 모르게... 우리가 더이상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...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가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죽기 있네? 아, 아니야 뭐 하나도 안 여드еч Aussie 자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아, 이 엑스트라 스토리구나! 그 discovered Mr. Karen 일단은 두개 호! 잠깐만! 캐릭터가 고전하게 생겼네 뭐야 아 죽을 수 있겠다 아이 골아 풀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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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흠 몬 아 bp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파티 멤버로 바꿀 수가 없어서 얘가 넘겨줄 수 있긴 한데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시 웨퍼마스터 갑니다. 전투 패턴이 완전히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죄송합니다. BP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BP 파르티티오가 지금 빠져있고 또 우리의 법사님은 없어가지고 아이 당감하네 아 BP 뺏겼어 긴장 웨이크 쳤고 일단 회복해야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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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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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 광명 날려주시고요. 오케이. 잡초를 닳기죠. 자, 갑니다. 또 갑니다요. 오케이, 브레이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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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가야 마시지만 그 두 가지 중 그는 가장 아픈 psic które 있을까요? 나는 이 가스 전부 다 차는 어떻게 생각해 시도해? 으아악! 나는 너의 장소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? 왜 할까? 이렇게 얘한테는 언제죠? 이건 또 아기야 그렇지만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휴 일단 나야 아.. 얘네들아 야 빨리 몰아줘야지 왜 안 몰아줘? 아아악! 고향이 있잖아 아아악! 아이씨 망했네 완전 안 됐지? 멤버를 잘 못 구성해왔어요. 아... 망했다 망했다. 다행히... 아... 아.. 너무 많아. 아... 아... 이게 왜 나한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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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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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는 없는데? 텐지의 수기. 여기 민트의 수기. 지금 테메노스랑 쓸어낼 거예요. 이거는. 이걸 그전에 몰랐는데 여기에서 빛나는 거울을 붙이면 된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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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되어있는 양 completist ^^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Pay'에 불 Grazus 들어갈 수 있다. 珍닮은입니다. 상승 말고 어려워진다 구마의 목걸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만 더 심하게 벌어져 데미지 잘 나오네 원래 그냥 실수였는데 잠깐만요 구마의 목걸이를 차도 똑같은 것 같은데 구마의 목걸이 구마의 목걸이를 내가 차야 되는 건가 애들 중에도 한 명이 차면 안 되고 구마의 목걸이 구마의 목걸이 구마가 안 먹기는 것 같다 오지게 적들 보이네 그냥 구마의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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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쉽게 가자고 아까 여기서 헤매가지고 또 시간 더 날렸죠? 괜찮아요 하르케 2 레벨업 잘 같아요 아 얘는 안죽혀있다 우리 счасть위와 함께 저때 부끄러워서 그렇다면 본인의 될 때 마지막 으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랭 이제 슛쫓어 어? 아까 여기 보스는 잡았잖아 내가 저 잡았는데 아 여긴 이게 누구로 가야 되는지 누구로 바꿔야지 아 히카리랑 아그네야 돌이 빛나고요 여기서 아이템으로 거울을 비추고 아까 포지션 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부탁하네 물론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준의 목을 기다리게 해 일참 아... 얘가 그거였어? 어둠이였어? 그래 죽이고 난 다음에 얘가 혼자 남아있고 히카리만 밖으로 나왔었어 여 maintenance 그럼 where one who else went 히카리만인가 Carrot Including ahah 오보로? 아기아가 여기서 죽나보네 그래 쟤가 또 정리가 안됐었거든 어둠의 힘에 잡아먹혔네 앙 dikkated 아 아 아 저야... 저なたが望む... 明日... 예상 못한 전개가 계속되고 있어요 크랭리지 다음은 크랭리지랍니다 크랭리지 아 아 얘네들로 하면 안되지? 일단 보스전 자체는 불 밝힐 때만 바꾸면 되구요 보스전 자체는 얘네들로 하면 안되죠 다 이제 파티원 창 그냥 바꿀수있지 파르티티오 오즈발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れっ セウオウの槍を いきますか 聖なる 聖火の加護があらんことを なんてね セウオウの槍を セウオウの槍を え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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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つかれせい え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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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セウオウの槍を レウ えっ サテップ えっ セウナに えっ 아까 엄벅만 떨지 않았어도 싸게 싸게 진행이 됐는데 어 그 기자회가 어둠인가 기자회가 곳곳에 어둠이 숨어있었네 진짜 관련 인물들이 아 아 으 으 으 으 다키스의 피가 섞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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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에 섞였다. 다키스의 피가 섞였다.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담겨있어요. 엑스트라 스토리도 아니라 메인 스토리네요. 하우틴 투어 이기죠? 4, 4, 4, 4 14, 8을 찍죠. 이거 기자애인데 이거 여기가 토트라이서 하라섬의 불꽃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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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라섬을 피dan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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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자기자신을 받쳐가지고 불꽃을 끄는 것은 성공했네요 성화의 남동쪽 방향을 가리킨다? 일단 파트챗 보고 성화의 남동쪽 방향을 가리킨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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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는 죽지는 않고 일단은 살아는 있나보네요 이 지점에 가면 이벤트가 있나봅니다. 여기 가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. 놀랐어요. 모든게 이런식으로 깜짝 놀랬네.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일단은 그냥 개별적인 이야기였네요. 진짜는 여기서부터네요. 왜 이 어둠들이 다 스토리마다 개입이 됐나 했더니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쪽으로 가면 진짜 보스에 가까운 놈이 나오겠죠. 다음에는 이 보스들 잡는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.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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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